민혁이 형, 한번 달려볼까? 정시가 좀 더 많은데? 얘가 좀 많은데? 일단 나 손부터 잡아 방금 이렇게 했어 짠 좀 취한다 하나, 둘, 셋 지금은 저녁 7시 30분 퇴근했습니다 오늘 몇 시 퇴근? 한 잔 할래요? 자, 그래서 오늘은 2화입니다 우리 오레오들 오늘도 맛있을 거 준비됐죠? 어? 준비됐지? 오늘도 우리 오레오들이랑 재밌는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술 친구 소개해줄 건데 오늘의 술 친구는 어제 바디푸어필이 끊어놨다 내가 이 마음 알잖아 내가 이번 연도는 바디프로필 중단했지만 난 바쁘자가 아니라 난 바포자야 바디프로필 포기자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거든 그래서 어제 딱 바디프로필이 끝났으면 얼마나 맛있는 게 먹고 싶겠어 그래서 한 상 부러지게 싹 차려놓고 가지할 예정 그럼 더 긴 말이 필요 없이 한 번 준비하러 가볼까? 후니 쨘 NOW 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일단은 내가 민영이 올 보니깐 운동하는 사람들은 치팅되이 때도 아무거나 안 먹어도 육회, 치킨, 모쌈, 연어 자 그리고 오늘의 주종은 바로 소맥! 제가 들어보니까 민혁이의 주량이 세다 근데 나도 한주량 하거든? 민혁이 형 한번 달려볼까? 오셨다 웰컴!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한잔할래요 두 번째 방송하는 날이거든요 오늘은 왠지 예감이 좋습니다 얼굴 너무 싸게 드셨는데? 이게 외우는 게 어렵더라고 꼭 하라 그래가지고 여기 멜로디가 많아요 두 분의 자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 데뷔 12년차 랩이면 랩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얼굴이면 얼굴 몸이면 몸 인성이면 인사 비투비의 민혁님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투비 민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또 들었어요 주량이 또 강하시다고 강하진 않고 평균 평균? 이제 어느 술자리에 가도 중간은 간다 제가 또 그리고 귀여운 잔을 준비했어요 오라가와? 네 우수하리 너무 나른데요 방금 우수하리 이거는 진짜 얇은 맥주 잔 이거는 일본에서 집 구한 거고 이거는 이 잔에 예쁘게 저도 이거 이 잔 있는데 근데 내가 할 말 있는 게 아까 사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좀 닮은 점이 많아 맞아요 맞아요 네 되게 성향부터 좀 많이 닮은 거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영혼 없이 대답하는 거 또 닮았어요 아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오해예요 영혼을 담아서 얘기할 때도 맞아 나는 그래 일단 우리는 텐션 한 번 올리게 우리 스트레이스로 한 번 아 그냥 소주로 어 괜찮으세요? 아 그럼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딜 보고 친구들끼리 마시는 거니까 근데 여기 편하게 레오제이 씨 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네 오늘 우리 오레오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월 구독료 2만 5천 5백 원에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봐봐 나 앞 접시도 좀 드릴게요 5만.. 2만 얼마야? 5만 5천 5백 원? 좋은데? 초면에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아 진짜 몸이 좋으시다 어제 딱 그 바쁘 끝나신 거잖아요 맞아요 어제 촬영을 했고 대박 아 나 궁금한 게 바디 프로필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오일을 너무 많이 발라놔가지고 어머 아니 원래 워터밤 해가지고 쇼츠랑 유튜브랑 너무 뜨거워 바디 프로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준비했어 그때는 왜냐면 거기서는 후보정이라는 게 없잖아 아 그렇지 적나라하게 나올 거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더 약간 치열하게 준비했던 거 같아 음 자 그러면 이제 소맥을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네 그냥 감대로 맛대로 멋대로 기분대로 한 반 정도 짱 넣고 어 왜요? 너무 약해? 조금 더? 괜찮으신가요? 아 예예 첫 짠은 원샷 원샷 오케이 오오오오오오오 딱 좋은데요? chloramat 부드럽 thi 잘 타네요 어 그래요? 다음 DAN은 제가 한번 으음 오오오오오오 멜로디 분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왜냐면 이렇게 또 민혁님 이 이렇게 어머 또 어머 어머 이렇게 말고 어머 그냥 이렇게 어머음 진짜 저기가 좀 더 많은데? 으음 오케이 아 얘가 살짝 좁다. 오케이, 오케이. 얘가 좀 많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쉽지 않네. 제일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게 술 부시면 됩니다. 저 술 너무 약해요.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 술 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살짝 피하는 거 같아요. 아 거짓말. 네 거짓말이에요. 퇴근하고 오셨는데 뭐 하고 오셨어요? 하트예요. 어제는요? 어제는 이제 바쁜 날이니까 듬 없게 가슴을 골고루 했죠. 그러면 약간 좀 몸이 많이 뻐근하시겠네요? 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따라란. 우와, 마사지 번. 맞아요. 우와. 우와, 진짜요? 안녕, 오레오들. 나는 민혁이라고 해. 아 맞다. 좀 퇴근 컨셉이잖아요, 형. 네. 그래가지고 좀 말을 이렇게 놔보는 건 어떨지. 저 말을 혹시 편하게 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안 좋아하세요? 알겠어. 아 제가 사실 저도 말을 잘 못 넣는데. 그거 다 마시면 놓게 해줄게. 형이라고 혹시 불러도 될까요? 그럼 나도 다 마시고 레오야라고 부를게요. 반갑다, 레오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형 많이 드세요. 진짜 고생하셨겠다. 나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먹을 걸 이렇게 좋아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밥을 여러 번 이렇게 찍지? 레오도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알 텐데 알죠.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난 딱 여기 와서 처음 보자마자 운동 열심히 했구나 느껴진 게 이게 태가 운동하는 사람의 몸이어서 진짜로. 이게 옷 입고 이렇게 지금 괜히 귀엽게 재롱 떨어서 그렇지 벗으면 이렇게 으악 하는 몸이거든요, 딱 봐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놀라운 건데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운동 얘기만 하고 있다고. 형 가수잖아요. 난 가수지. 형 가수잖아. 이 타이밍에 짠 한 번. 음. 왜요? 왜 왜 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잔 크기가 근데 원샷 잔인 것 같은데? 너무 귀엽다. 이거 뭐라고? 우수아린. 어 맞았어. 형이 약간 이렇게 쥐고 흔드는 거 잘하네. 이렇게. 이거 잘하네. 아니. 휘둘리겠어. 이렇게 휘둘리겠어. 아니 팬사인회 때. 팬사인회? 응. 근데 너무 다정하다고. 이런 이야기도 좋잖아요. 아. 팬사인회라고 더 특별하게 내가 막 해드리진 않지만. 그러니까 나는 이분들이 너무 나한테는 귀인 같은 분들이잖아. 너무 감사한 분들이잖아. 이분들이 안 계시면 내가 여기 있을 수 없는데. 또 이 사인회장에 오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겠어. 사실은 뭐 되게 현실적인 얘기지만 돈도 많이 쓰셨을 거고. 근데 그 찰나의 시간을 내가 헛되이 느끼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나도 사실은 우리 오레오들이랑 너무 친해지고 싶거든. 그러면 내가 약간 시뮬레이션으로. 내가 팬이야. 이거 너무 팬이에요. 어떡해요. 많이 미안한데. 저 멜로디에요. 뭘 들고 온 거야. 이거 사인지. 사인지 사인지. 근데 나는 그러면 사인지를 받으면 일단 손부터 잡아. 그래서. 근데 후기들 보면은 사인이랑 글씨가 엉망이야. 이 사람과의 교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후닥 해버리고 이 사람의 눈을 한 번 더 맞추려고. 이렇게 하고 하는 편이야. 그래서 이게 방금 손을 이렇게 했어. 왜 그랬을까. 아니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아껴주는 느낌이 들어. 보고 싶어서 시간을 들여서 갔는데 고생했어 이런 느낌. 사실 누구에게나 시간은 제일 중요한 건데. 시간은 금이다 라는 말이지. 그래. 근데 그 시간을 내서 귀한 시간 내서 와주셨고. 난 그게 너무 고맙고 이런 마음에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인데. 그런 부분이 되게 다정하다고 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또 다른 별명이 서치왕이야. 왜왜왜. SNS 반응을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 많이 찾아봤어. 왜냐하면 나는 그게 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 왜냐하면 거기에 가면 다들 나를 예뻐해 주니까. 우리 민혁이 뭐 사실은 우리 민혁이라고 하지만 나랑 10살 차이 나는 애들도 있는데. 다 반말해. 뭔지 알지. 야 민혁이 너무 귀엽다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공학생 막 이래. 반응을 보다 보면 멜로디 분들의 니즈라든지. 뭐 회사나 우리한테 원하는 거 아쉬운 거 이런 걸 알게 되잖아. 그런 걸 나는 좀 더 해주고 싶은 거지. 확실히 티다. 왜냐하면 이걸 확인하고 있어. 내가 부족한 점이 뭔지. 앞으로 무엇을 발전해야 되는지. 맞아 맞아. 친구랑 많이 안 드세요?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 친구 많잖아요. 멤버랑도 친하잖아. 멤버랑 친하지. 근데 사석에서 잘 안 만나. 왜요? 왜 사석에서 안 만나. 근데 이게 사이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도 이제는 12년 차니까. 진짜 가족이라 생각하니까. 명절에 가족들 모이면 너무 반갑게 떠들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다가 스케줄 때 만나면 너무 즐거워. 더 애틋해. 이게 롱론의 비결이야. 알아요. 어. 짠. 짠. 좀 취한다. 난 괜찮은데? 설 세다. 나는 좀 취하는 거 같아. 근데 나는 진짜 변화가 없어서 사람들이 안 취한 줄 알아. 맞아 맞아. 필름 끊겨봤어? 당연하지. 끊기면 다음날 너무 불안하잖아. 그치. 나도 그래서 꼭 물어봐. 나 혹시 어제 뭐. 어 맞아 맞아. 나도 꼭 물어봐. 같이 술자리 한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보잖아. 내 인생 통틀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취했었어? 너무 신기해. 나도 그래. 그나마 다행인 거 같아 내가. 기억을 잃어도 실수는 안 하는구나. 짠. 어? 나 하고 싶은 거 있었어. 응. 맥주 광고 이런 거 해보고 싶지 않아? 맥주 광고야? 형이 약간 술 마실 때 되게 멋있게 마시더라고. 나는 약간 이렇게 마셨거든. 형은 약간 이렇게 마시더라고. 그게 이렇게 딱 취해. 몰랐어. 전혀 몰랐어. 그러면 저 먼저 한 번 해볼게요. 맥주 광고 연락 주세요. 안 돼. 안 돼. 다시 다시. 나 잘못했어. 모델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이 시원함이 느껴지는 느낌으로. 향이 먼저 한 번 보여. 나도 일단. 해볼게요. 부끄럽네. 가슴갖이 시원한 이 맛. 가슴. 가슴. 되게 뿌듯하겠다. 내 새끼들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애정하고. 혹시 한 번 작곡 한 곡 한 소절 들려줄 수 있어? 작곡 한 곡? 무슨 노래 듣고 싶어요? 위스키. 위스키? 이거 아니야? 아니 아니. 너무 예상도 못한 노래가 나와가지고. 이 노래인데 라이브로 하기 너무 민망한 게. 가성이 너무 많아서. 약간 가이드가 이랬겠구나. 들어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무것도 의미 없어. Just the two of us. 아무 말도 필요 없어. Just the two of us. Oh, love me baby.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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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s. I do. 약간 이런 느낌? 진짜 다르다. 다르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다방면으로 너무 잘하니까. 뭔가 아티스트의 면모를 정말 확실히 보여주는 사람이 아닌가. 난 사실은 나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만나면 눈이 반짝반짝거려. 고기 맛있어? 형 듣고 있죠? 듣고 있죠? 듣고 있어. 아니 이미 레오는 자기 위치에서 최고를 찍은 사람이잖아. 물론 지금도 열정적으로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니야 나 아주 최고 아니야. 이런 부분이 멋있는 거야. 남이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미 너무 멋지고 최고인데. 사실은 이미 레오 정도 되면 변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데. 어떤지는 모르지만 나랑 좀 닮은 것 같아서 진짜로 말했듯이 성향 같은 게. 형님 넥스트는 뭐예요? 내 넥스트? 나는 뭔가 한 가지에 특정 지을 수가 없는 것 같아. 나 스스로도. 난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욕심도 너무 많고. 어느 영향이 됐든 다방면에서 나를 만날 수 있게 좀 하고 싶어. 이제. 너무 똑같다 나랑. 그냥 앞으로 내가. 왜 왜 왜 왜 왜. 내가 너무 많아. 많은 거 같지? 맞네? 많은 거 같지? 여기 따르면 이거 한 잔 딱 나와. 오! 넘치네. 자자 하시죠. 아, 짠! 치즈. 짠! 형, 초코우유 좋아요? 아니, 그냥 솔직히 얘기해요. 솔직히요? 이거, 이거 방어. 아 방금 졸라... 아 미방용으로? 네 아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응 어 초코를 좋아해요? 아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아 진짜로 초코를 좋아해요? 왜냐면 나 아까 내가 초코를 너무 사랑하거든 아 그래? 아 이게 필수도 아니잖아 어 필수도 아니잖아 형 초코 안 줘 안 먹어도 되거든요 으음 아 진짜 형 진짜요 진짜 미안한데 초코를 무슨 금값이야? 아니 그건 아닌데 너무 아... 초코를 극혐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아까워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술 마셔 아 왜냐 아... 아니다 아니다 안 돼? 아니다 알게 알았어 알았어 그럼 알았어 나 좀 괜찮아 알았어 봐봐 우리 레오제님을 위한 술이야 레오제님이요? 아예 아예 우리 레오를 위한 술 오케이 나 근데 이만큼 좋아요 그치 그치 그러게 그럼 이거 마셔 이거 마셔 같이 먹자 형 솔직히 초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해 형 아이스크림 먹어요? 아이스크림 좋아해 오케이 아이스크림 좋아해 아 우리 아이스크림 먹자 돼지바 좋아해요? 어 좋아해요 오케이 아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진짜? 아 좋아 아 왜냐면은 뒷말을 많이 할 것 같아 나는 불편해서 하겠지 않고 들으면 아니 내가 영혼 없어 보일 순 있어도 싫으면 싫다 하는 스타일이야 싫으면 아 왜냐면 누구에게나 나이스 할 것 같아 내일 뭐해요 형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게 그냥 집에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목욕하고 집에서 VOD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나 형들 집에 갈래 자 이제 메인 이벤트 중에서 하나인 갓촤 하하하하하하하 오 어떡해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왜냐면 이 사람이 술이 너무 세 술이 너무 세서 나도 오케이 오케이 와우 어이 이거 뭔데? 뭐가 들어있는데? 이거는 백만원도 있어요 백만 원이 있다고? 방금 백만 원을 사고 있다? 오 마이 갓 나 여기 계속 나오고 싶어 사실 난 몰랐는데 너무 대단한 사람인 거야 나를 일단 여기 불러준 거부터 영광이고 진짜 이거 진심인데 제가 너무 영광이에요 너무 감사한 와중에 짠 한 번 하고 돌려요 그러면 나 나는 사실은 이 이 뭐라 그래 제가 뽑기 기계가 나오는 순간부터 황당해가지고 어? 왜? 왜? 기계 하나밖에 없어? 돌립니다 과연 민영이 뻗는 오마이 가시 오마이 가시 오마이 가시 오마이 가시 오마이 가시 오마이 가시 와 계속 돌아가 뭐야 그건 돌려야겠다 뭘까요? 뭘까요? 꿈짜리 치킨이! 그럼 꿈짜리 치킨이!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아 aa 아 굼 너무 소두인형 소두 곰인형 잘 때 저의 꿈짜리 치킨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우리 최고의 아티스트 모두를 감싸 안 할 만큼 매력적인 우리 레오님을 사랑하는 우리 오레오 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요 제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래퍼한테 노래하기에 좀 민망하지만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잠깐만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영광이에요 또 만나요 올해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안녕